불광 연구원이 불광사 창립 41주년을 맞아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은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와 선종의 전통은 물론 세계 불교가 유입된 다불교 상황을 막고 있다며 각 나라별 신행체계를 살펴 오늘날 한국 불교에 맞는 신행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황순일, 고영섭 교수를 비롯해 5명의 불교학자들은 초기부터 대승, 남방불교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불광사는 11일 4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다음 달 6일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제26차 학술연찬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